맞아요 우리 여기 여학 어디지? 새만금 노 related festival 현장 LCDSN- 2019년 초막 이미 마 cru 아kit아 역시 많이 왔다 제발 참석했어요. 너무 괴로워요. 천막 쳐야지 이제. 천막 치죠. 아우야 봐, 얼굴 봅시다. 와, 진짜 많이 왔네. 외국인도 많이 오고 천막이 이제 다 돼 있으니까 멋있네. 여러분, 우리 태방금도 마주 가시길 바래. 참석했어요. 군산 대야에서 나오는 싱싱한 토마토, 저희 군산 상품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네네. 젤리. 여보세요? 유주야, 뭐가 될지 이제. 플래클리 파인. 머랭이 하나 넣으셨습니다. 머랭이 하나 넣어. 여러분,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오면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만 원을 세게 하고, 만 원을 입을게요. 괜찮아요. 삼성 알랑치 랩트 알랑치 랩트 음 한 번에 오오오 오오오 치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닭강정 매운맛 매운맛 닭강정 맛있게 먹어야지 동그리 아이스크림 동그리 동그리 아이스크림 동그리 아이스크림 동그리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동그리 아이스크림 거의 딱이에요 동그리 아이스크림 여러분 여기는 부항공소에서 나오는 젓갈꼬는데요 동그리 아이스크림 동그리 아이스크림 동그리 아이스크림 배추김치 동그리아이스크림 동그리 아이스크림 세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서 준비한 음식들 먹어볼게요 우와 idgeласт 쌍균이 소espi 무 kiss 닭강정 오케이 먼저 말랑떡 filmed 부ulating 하니 압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말랑 떡볶이 꼬기꼬기에서 산거 삼겹살 삼겹살에 버섯도 있고 고기꼬기 떡제도 있어 꼬기꼬기 미션 수행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수행하고 나서 받은 토마토 상품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았어요 군산에서 난 토마토 먹음직스럽죠?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봐야지 자 짠 하고 하나 둘 셋 넷 짠 잘 토마토 여러분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많이많이 놀러오세요 안녕 떡볶아 먹어야지